안녕하세요. 앰플라잉입니다. 여러분, 뭐 아세요? 뭐요? 드디어 I'm Yours for 60 Minutes의 앰플라잉이 나온다고 합니다. 둘라마시아 7개국에 방영되서 해외에 있는 우리 앰피아 분들도 다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앰플라잉의 매력 넘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방세수, 다시 보기는 필수,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I'm Yours for 60 Minutes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앰플라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m Yours for 60 Minutes!